좀 음악의 향연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뭔가 이렇게 이 공간이 뭔가 이렇게 전율로 흐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.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다섯 분은 먼 훗날이라는 임채연 선생님 곡을 우리 소프라노 강미란님이 해주시고요. 또한 그 다음은 황혼의 노래 우리 김도연 선생님 곡을 테너 박기태님이 부르시고 또 살짝이 역서에 최창근님 곡을 우리 소프라노 김성실님과 테너 박창근 선생님이 부르시고 또 희망으로 한자연곡의 테너 주송대님이 부르실 거고요.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장미 선생님은 성악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잠깐 세계를 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오늘 그 마술프리 모차르트 곡인데요. 오페라 마술프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실 거예요. 아마 다들 이 홀이 떠나가도록 아마 박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.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다섯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